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야 너무 차가운데? 너무 차가운데? 너무 차갑다니까? 아니 가야 돼 야 너무 차가운데? 아니 한국에 가야 된다니까? 야 진짜 차가운데? 안녕하세요 영재입니다. 오늘은 럭피 선수 수진이와 함께 일본 프라이비티 사우나를 체험하려고 합니다. 저희가 방문한 곳은 도쿄의 레들입니다. 야 너무 신기해 나 이런 거 처음이야 난 이런 처음 경험하는 거 너무 좋아해 럭피 선수 수진이자 아 수영복 다는 거야 너무 좋다 어디를 할까요? 아 너 일 아닌데? 아니 이거 했어도 되는데 완전 젖어요 해줄 수 없지 뭐 아니 그냥 수금만 돕고 있으면 안 돼?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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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야 이런 개인 사우나가 있는 거야? 네 진짜 너무 신기하다 땀 흘리고 물 자고 여기서 누워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해? 여기서 릴렉스가 안되면 닭도리가 없는 네 우와 신기하다 난 친구들끼리 여기 자주 와? 응 일본 이름이 대충 하나 돼 있나? 응 최근에 유행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괜찮은데? 깔끔아 들어가면 되네 응 응 너무 기대돼 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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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? 괜찮아? 네 와 아 그럼 보통 여기서 뭐해? 그럼 가만히겠지 그냥? 응 보통 말 안해? 응 말은 하지 안녕 땀나? 나 땀 많은 거 같아? 아니 나 원래 땀 잘 안 나거든 너 땀 진짜 많이 난다 땀 진짜 많이 나네? 근데 더 높게 할 수 있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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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뜨거워지지 어 야 뜨거운 공기 개 올라와 야 뜨거운 공기 개 올라와 야 나 숨을 못 쉬겠어 야 나 숨을 못 쉬겠어 아 아 하 지금 우리 손 만지면은 좀 말라 있잖아 아니 아 너 땀 엄청 많이 났네? 나는 말라 있는데 왜 그렇게 돼야 돼? 야 땀 왜 이렇게 많이 났어?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라고? 하 하 하 하 하 뜨거워서 꺼지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야 생각보다 오래 있을 수 있네 괜찮지? 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? 하 하 하 하 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 하루종일 이 정도라구? 1분 됐나요? 마음속에서 1분인거야? 어 야 너무 차가운데? 너무 차가운데? 너무 차갑다니까? 아니 가야돼 야 너무 차가운데? 아니 한군데 가야된다니까? 야 진짜 차가운데? 완전히 식혔다 싶으면 이제 나오는거야 완전히 식은거 같애 진짜 갇히네? 나와봐 그러면? 뒤로도 서러워요 잠깐 눈 감고 쉬어야돼 너무 차가운데? 너무 차가운데? 여기 좋은데? 응 여기 좋은데? 근데 원래는 이게 만취했을때 빈빈 돌아야돼 눈 감았을때 그러면 성공이야 근데 약간 지금은 좀 약해 무슨 말이야? 냉수로 해야돼?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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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니 너 찬물 더해도 돼 괜찮아? 찬물 더 갖고 올거야? 그럴까? 근데 제가 신경찍고 아 진짜? 소용없어 소용없어? 응 이런거 몇분 동안 있어? 한 번? 아니 맞아 아... 왜 가려? 네 힘들어 된건가? 응 저 비대가 너무 웃긴다 이제 뭐해? 이제 끝나는거야 이거는? 혹시 뭐해? 한번 더? 한번 더? 응 그쵸? 네 전 장난 없어요 한눈 더 하는거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? 응 이미 한번 해서 괜찮은거 같은데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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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따뜻한 물로 씻어도 돼? 네 이제 따뜻한 물로 씻어도 돼? 죽은ר 이 정도면 다ć 바다같아 바다나시 타워르 OULX 아이고 뇨 뇨 뇨 다이슨도 있네 다이슨도 있네 잤지? 잤잖아 졸렸어? 졸렸어? 가자 커피 한잔 하자 어떠셨나요? 너무 기분 좋았어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? 오케이 가자 네 가자 들어가보자 괜찮아? 괜찮아? 괜찮아요 너무 세게 부딪힌 너무 아프겠다 이거 찍었어야 하는데 왜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낮은거야? 이거 봐 아니 여기 봐봐 여기 팍 받았다니까? 이거? 받치기 잘하네 너무 아파 지금 이렇게 가야돼? 응 잠깐만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